아 물 색깔 봐 오 오 약간 숲하다 확실히 그 사막도 공기랑 달라 웰컴 투 굴비 예이 헬로우 헬로우 야 와 리조트 리플라이트 저기들은 그 수상복을 사면 될 것 같아 데어먼 땡큐 와우 소 쿨 근데 내가 체스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야 뭐 없어? 와 축하해 축하해 기분 좋겠다 아니야 기분 안좋아 땅콩을 때릴 기분이 좋지 아니 왜 아니 뭐 오 그러게 이게 이렇게 이기는 거구나 체크라는게 이런 게임이었구나 나 잘 몰랐어 몰랐어 나 진짜 세게 할게 어 응 산다 산다 오 날씨 좋은데? 야 어머 빨리 하하하하 엄마야, 땡큐, 땡큐, 땡큐 우와, 진짜 이렇게 생겼구나 우와, 우리 비행기 우와, 감사합니다 파티어, 땡큐 우리 사회는 제품러야? 그래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파티어 파티어 그리고 저희 사회에서 수업을 만들고 사회에서 파티어을 보내주는 곳에 그 사회에서 수업을 합니다 네 ESG 경영의 하늘사래인가? 네 와... 이곳이 천국인가? 리서버 타임 아, 오케이 테니스 뭐야! 너무 불쌍해 아, 뭐야! 이건 바다 이건 바다 와우! 와우! 이 쪽은 더 편하고 더 편하고 너무 좋은걸? 너무 좋은걸? 너무 좋은걸? 그니까! 우리 자주 오자! 진짜 자주 오자! 아, 이건 바다필라야 아, 저기가... 가야 아일랜드가 가진 바다필라 그래서 다양한 종류가... 우리가 3일 뒤에 오길거야 아... 이 쪽은 산타임 그리고 산타임 우리 쪽은 산타임 그럼 우리는 처음에 어디서 자? 그... 그... 그 디츠 빌라에서... 아, 저기? 또 안쪽에? 아아... 아, 이 서벤이 아주 잘 좋아하다 이거구나 아아... 너한테 이거... 어떤거는거 하시고 알아서... 아, tilltime 아, 이거 좋네 와우! Helsinki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완벽해! 왜 이렇게... 와우! 오마이갓 자 가봅니다 언제 여기까지 갔어? 대박이야 여기 너무 이쁘다 산호초들 믿기지가 않는다 그래서 비치빌라가 더 좋다는 후기들도 꽤 있어 비치빌라 갑시다 점심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천국이 아닐까 천국은 바로 여기 있었네 죽여준다 진짜 너무 좋다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진짜 너무 뜨거워 오면이 먹자 여기서 저녁만 먹으면 되지 뭐 저녁 스키 드라이어 달라는 데 안하여서 너 그게 무슨 차이인 것 같다? 제 치료가 되게 편하네 여기서도 항상 버릴 것 같잖아 응 아직 10분 자다 카타 레스토랑 여기? 오, 저기로 가자 여기 바다 앞에서 먹는 그런 거일 거야 헬로우 어, 아까 봤던 문이다 헬로우 룸 넘버 210 210 오빠, 여기가 난 거 아니야? 응 응 예스 네 네 오케이, 땡기 오, 바람이 되게 세다 짠 한 번에 받아 놓고 내가 보면 우리 이거 다 먹지 않을 것 같아 응 물이 있어서 예쁘긴 예쁘다 바람이 진짜 많이 분다 그리고 너무 졸리다 날치고, 다 먹는 거 같아 이리 와 일어내 아, 그냥 먹지 마세요 파티 와, 다 먹지 마세요 와, 다 먹지 마세요 아니지 왜? 짜장는 이렇게 만들었네 크림과 무거운 장식만 하요 오우~~~ 나 그거 맛있어